미래색 같은 경우는 지금 암, 걱정 없는 암치료가 매우 저렴하죠 갱신형, 비갱신형 암진단비 외에는 솔직히 큰 메뉴는 없어요 베타적 사용권 급여 특정 항암구토제 고원가입금액이 3% 나오고요 급여 특정 암 합병증이나 항암 부작용 약제가 고원가입금액이 100% 나옵니다 베타적 사용권 3개월이죠 급여 비유전성 유전자 검사 그래서 연 1회로 비갱신형으로 나온다는 것 이런 부분들도 매우 큰 장점이 있습니다 문진지 아시겠죠? 썸머 보시면 고령화 시대에 인공관절 보장플랜이 인공관절 치환수 200, 질병수습이 300, 최대 500까지 이거는 장점이 있네요 타산화에도 아무래도 한도가 좀 낮는데 그래도 매우 큰 장점이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엠케어 건강 인공관절 보장플랜으로 준비가 가능하고요 엠케어 수술비플랜으로 용종제거수술 건강검진으로 대장용진 용종제거수술만 봐도 최대 13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대장용종 100만원 플랜 네 그리고 이렇게도 가능하구요 네 보험료가 일단은 미래세지 워낙 저렴하구요 그래서 많이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물가 인건비 오르는데 간병인 체증형으로 간병비가 인상되어도 나이가 더 많아져도 보험금 인상되는 체증형 간병플랜으로 준비가 가능하구요 요런 부분들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15만원 그래도 보험료가 4만 5천원 보험료가 센 편은 아니에요 네 그리고 특히 미래같은 경우는 뭐 중복가입도 되고 누적을 거의 다 안보기 때문에 지금 많이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요렇게 알고 계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미래세 2만원대로도 뭐 재해사망, 재해장애, 재해수수비비, 종합병원 네 그리고 재해수술 요런 것도 전부 다 넣으셔도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저 보험방이 많이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직업이 바뀌어도 취미가 생겨도 통제 의무가 없죠 이거는 흥국생명이나 생명보험 자체가 똑같습니다 8월에 지금 중환자씨 입원을 딱 네 이건 예전에 한번 싹 훑어 지나갔는데 타사가 이거는 큰 매력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응급실 중환자 이거는 벌써 타사가 벌써 딱 넘어가서 벌써 많이 가입을 하고 있죠 1인실, 다인실 구분 없이 상급종합병원, 중환자씨 입원시에도 최대 57만원 이건 장점이 있죠 간평고지 질병수수비도 일반고지와 똑같이 거의 뭐 300만원 이상 그래서 6만 4천원으로 가입이 가능하고 표준체 유병자 질병수수비 300만원까지 뇌질환 보장도 특약 하나면 끝 그래서 내열관, 허혈성 이런 것도 내추럴, 내추럴 가입한다면 빨리 리모델링 하셔야 돼요 내줄증도 하셔야 되고 신경계통이나 내열관 질환 쪽으로 가입을 하셔야 돼요 보험료는 20년나 비갱시험에도 보험료가 만원밖에 안 나와요 내열관 신경계통, 양성종량, 악성종량 올케어로 하나로 한 방으로 가입이 되고 32대 심장질환도 모두 다 보험료가 우리가 뭐니뭐니 해도 머니가 중요하죠 만원대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3애로 경증질환도 이 모두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210개에서 300개로 더 올렸습니다 경증질환, 대표 질병 코드 기준이죠 눈꺼풀, 백내장, 눈 쪽 많이 있고 감기, 폐 쪽에도 기흥, 천식, 치아도 치아우식 치근단념, 서렴, 치근염, 부정교합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피부질환도 많이 있어요 손가락, 사지, 여기 보시면 L코드 다 되죠 우리가 흔히 많이 한 게 뭐죠? L84가 없네, L84 9등삼이 티눈이 없네 티눈이 여기 있네요, 티눈이 여기 이렇게 보장이 됩니다 3애로 대표 질병 코드 상해, 턱관절, 여러 가지 한 번 눈으로만 보세요 시간 관계상 다 설명은 못 드리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있다 자, 헤리티즈 종신보험 종신보험 가입을 원하면 당기나 종신보험 가입하셔도 되지만 미래셋은 당기나 종신보험 이런 거 큰 메리트가 없고요 그냥 말 그대로 순수 정기보험이나 종신보험은 보험료가 저렴해요 20년 납입해서 순수 사망보장 목적으로 원한다 미래셋 많이 추천해드리고 있고 그게 아니라면 그렇게까지 솔직히 추천 별로 안 해주고 있습니다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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